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층에서 찍구요 이제 1층으로 한번 내려와 보았습니다 낙지하시는 분들이 1층에는 엄청나게 마음에 띄네요 자 우리 구독자분인데 또 지나가면서 초입 인데요 한번 잡아놓고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5마리 정도 잡으셨다고 하시는데 자 사이즈가 좋습니다 밑밥도 이제 다 쓰셨네 벌써 밑밥이 또 있다고 합니다 자 벌써 낚시를 마치고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 이런 사리 사이에 왼쪽으로 눈을 살짝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돌리니까 보기가 나와 주네요 자 옆에 분도 통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없어 일단은 눈으로는 고등어가 보이네요 예 어제 안나왔습니다 자 히트 히트 자 어느정도의 실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아 예 자 자동 분리 됐습니다 자동 분리 자 여기도 나오고 있구요 아 빠진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좀 잡으셨어요 아래쪽에는 에이 2층만 못하네요 예 당황간에 여기저기서 나오긴 하는데요 아 아래쪽에는 에이 2층만 못하네요 자 왔나요 아 빌란라키 대가 올라왔구요 저쪽에 그런 사이에 이쪽에 올라온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기도 왔나요 여성조사님 낚시대가 휘었는데 아우 예 왔어 오우 아 예 사이즈 좋습니다 아 아 아 예 옆에 사장님도 오시고 오신게 아니고 오구요 고등어도 아 예 일단 잡아놓은거 보구요 자 여태 조사님 히트 자 힘들이 좋습니다 요즘 사이즈가 많이 커져 가지고요 에 올라오는 고등어 들이 흠지금직 하네 에 아 올라왔습니다 아 잘 익혀 드리구요 자 고기 잡아놓은게 보이고 있는데요 아 일찍 오신 분들은 많이 잡으셨고 또 늦게 오신 분들은 지금 시작이 그 두 마리 잡아놓으셨네요 아 아 옆에 분 히트 아 빠졌나요 아 빠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 사장님은 많이 잡아놓으셨네 아 자 10여만 이상 되구요 아 아 그거 더가 이제는 뭐 한 3자 이상은 되는거 같아요 아 마 그동안 많이 잡았습니다 으 으 으 으 자 배가 지나간 관계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온 바깥에 파도가 좀 마른 편입니다 2층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새벽시간에 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또 지금은 좀 뜸해진 것 같습니다 아 나오는 속도가 이런 시간보다도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물이 많이 빠졌구요 아까 2층에서 촬영할 때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저기서 남마리는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 일찍 낚시 하신 분들은 그래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신 것 같아요 어 히트! 2층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랬습니다 자 청호동에도요 아까보다는 낚시 하시는 분이 많아지셨습니다 아까는 고기가 잘 안나왔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낚시 하시는 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많이들 오셨네요 자 1층에서 숨어서 일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낚싯대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낚싯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낚싯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낚싯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네요 자 여러분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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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반항이 심합니다 아 예 와 예 큼직한 고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아 예 옆에 어르신도 왔습니다 왔어요 아 물속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가방이 엄청 심하네 어이 아 올라왔습니다 아 옆에 분도 올라오고 예 저쪽에서 위쪽 저쪽 사방서 오네요 지금 또 피크 타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자 여기 올라오고 있구요 비켜드리고 또 저기도 올라오고 자 올라왔고 또 다시 타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강아지도 강아지도 고등어를 잡으러 왔습니다 각자 이제 통들이 점점에 고등어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많이 늦지 않은 시간인데요 지금 아홉시 아홉시 반 됐나 모르겠네 한 아홉시 반쯤 됐을 것 같으구요 자 저쪽에서도 올라오고 있구요 자 잠깐 잠깐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안보는 사이 두 분이 올리셨네요 두 분이 들어가고 있고 자 여기 풍덕 어 이제 많이 잡으셨네 이제는 이제는 많이 잡으셨네 진짜 많죠 왜요 아 아 아 아 두 분이 앞주시면 엄청 많겠네 가위바위보 하셔가지고 한분이 한분은 몰아주기 하시죠 진짜 몰아주기 몰아주기 하면 그냥 오전중에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소강 상태가 왔었다가요 지금 또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저 옆에도 아우 저 먼쪽에 올라왔구요 먼쪽에 올라왔고 여기도 올라오고 자 먼쪽에 올라온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왔구요 그리고 여기 조사님도 히트구요 자 올라왔구요 어디서 오셨다고요 영월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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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긴 또 물었구요 내꺼 물었다고 내꺼 물었다고 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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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오고 있구요 저 옆에도 물었는데요 요거 먼저 보고 옆으로 눈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먼저 온 것 같으니까 고기 올라온 것도 순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라온 분 먼저 알려드리고 나중에 올라온 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주말이 앵고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밑밥을 계속 쳐주면 잠깐의 소강 상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기는 잘 안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많이 빠져있는데도 고기가 곧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상황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들 되십시오